그리고 말만 무성했던 한동훈 전 위원장은 오는 23일에 출마 선언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순서상으로 보면 나경원 의원이 먼저예요. 그렇죠? 그리고 잇따라 사흘 후에 이제 예정대로라면 사흘 후에 이제 출마 선언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할 것이로 할 것으로 예정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도 출마 채비가 다 끝났다고 봐야죠? 그래서 구체적인 날짜를 사실 맞박은 적은 없는데 24일, 25일 이틀에 걸쳐서 당대표 후보 등록이 시작되니까 적어도 그전에는 특정한 기회를 마련해서 자신의 정치 복귀 명분 또 앞으로 당을 어떻게 이끌고 당종관계는 어떻게 만들어가겠다. 새로운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어떤 역할을 하겠다라는 비전을 보여줄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당권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좀 이번에 입후보를 해서 백가쟁명식으로 당 혁신에 어떻게 자기는 힘을 보태겠다라는 그런 치열한 경쟁의 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지금 일극체제에 있는 민주당과는 완전히 다른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일극체제, 이재명 체제에서는 당대표를 연임한다고 해도 이런 반고 반대의 목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정당과 우리 정당의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성국 의원이 이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캠프는 구성이 다 됐고 인적 구성 다 끝났다. 오히려 지금 역할 분담하고 있다고 표현을 하면서 아, 그래? 그러면 러닝메이트가 누구야? 지금 언론에서는 굉장히 관심사거든요. 한동훈 전 위원장과 당권 레이스를 함께할 러닝메이트 누가 될지 관심사입니다. 러닝메이트를 구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져요. 출마하세요, 최고위원으로. 한동훈의 현장이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이 갈 수 있는 최고위원들이 있어야지만 당 지도부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지도부 구성을 위해서 역할이 필요하다면 그 역할을 마다할 생각은 없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출마를 고려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혁 의원도 지금 굉장히 카마평에 오르는 그런 러닝메이트 가운데 한 명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친한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은요. 몇 면을 살펴보면 이번에 대부분 초선 의원이거나 아니면 선출이 아닌 비례로 국회에 입성한 의원들 또는 원외 인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의 지도부인 최고위원에 도전할 때 그렇게 유리할 것 같지는 않다는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과거에 이준석 대표 이후에 전당대회를 했을 때 천하용인이라고 해서 4명이 러닝메이트 격으로 같이 나온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여기에 표를 주게 되는 당원들, 국민들께서는 사실은 이렇게 최고위원으로 나오는 인물 몇 면도 보겠지만 한동훈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같이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같이 러닝메이트로 할 때 어떠한 모습들을 보여주는가 아까 성치훈 부의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은 개파 갈등을 넘어서서 당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그리고 당정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번에 만약에 러닝메이트로 나오는 분들이 정말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납득이 될 만한 분들과 함께한다면 이것은 어떤 한동훈 위원장이 그동안의 총선 참패라든지 이야기가 나오는 구설수들에 있어서도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마 참신성을 강조를 할 것으로 얘기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과연 그게 참신성의 무게가 방점이 찍히느냐 아니면 그래도 안정적인 당 운영을 위해서는 그래도 좀 중량감 있는 사람들이 러닝메이트로 최고위원 자리에 가는 게 낫겠느냐 이런 또 딜레마가 빠질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모든 관심이 지금 누가 출마하고 언제 출마 의사를 밝힐지가 관심인 가운데 지금 한동훈 대세론에 대해서 며칠 전까지만 해도 견제하는 목소리가 나오다가 이제는 거세게 때리는 식으로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4월 10일 날 이 괴멸적인 참패를 당했잖아요. 그런데 혁신 전당대회를 치른 게 아니라 지금 당이 한동훈 위원장 체제로 가냐 마냐 이 기로에 서 있어요. 한동훈 위원장 체제가 갔을 때 당정관계 잘 될 거라고 보세요? 또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길 거라고 보셔요? 저는 정말 우려스러운 게 정말 당정관계 지금까지 보호하고지 못했던 당정관계가 악하일로로 갈까 봐 너무너무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지원 의원의 이야기 논리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당권 주자들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때리는 말을 살펴보면 당정관계 얘기가 나오고 유난 갈등 얘기가 나오고 이거 만약에 당대표되면 그거 극복할 수 있겠냐라고 같은 논리예요. 박지원 의원이 아까 얘기했던 것과. 그렇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그걸 좀 바라하시는 희망적인 목소리를 담으신 것 같고요. 윤석열 의원은 이제 견제 의미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된다. 그 갈등을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 임기가 3년이나 남은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조기 대임덕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절대 좋은 카드가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글쎄요. 윤상연 의원이나 이런 다른 당권을 도전하는 분들이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고 또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웨이트 앤드 씨 좀 한번 지켜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주도권은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동훈 전 위원장에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된 다음에 아니면 후보로 이제 출마 선언을 한 이후에 당정 관계야. 아마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뭐 이전에 갈등을 위한 갈등 뭐 이런 걸 의도적인 갈등을 만들지는 않겠다. 이 정도의 표현은 했지만 이제 출마 선언을 한 이후에는 이제 언론이 아마 기자들이 적극적으로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특검법은 어떻게 할 겁니까? 민주당과의 여수화대는 어떻게 극복할 겁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거를 말했을 때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정리가 되고 비전을 보여주게 될 텐데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한동훈 위원장이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지 뭔가 지금 대통령실이 웨이트 앤드 씨 우리 한번 지켜보겠다. 지금 주도권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있는 걸로 보는 게 맞는 것이기 때문에 글쎄요. 대통령실이나 윤상현 의원의 저런 입장 아니면 의견 이런 말, 언행들은 글쎄요.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공감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뭐 당대표 선출에 개입을 하거나 그럴 수도 없는 입장이니까 당연히 기다리고 지켜봐야 되는 게 원칙이겠죠. 윤상현 의원의 말은 일단 견제를 넘어서서 직격탄을 날리는 그런 지금 공격성 멘트였습니다. 자, 이렇게 한동훈 전 위원장을 때리고 견제하는 당권 주자들의 논리는 당대표 출마하게 되면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힐 것이다, 되더라도 문제가 많을 것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특히 아까도 언급했지만 원외 인사 한계론이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죠. 그런데 이상민 의원이요. 오늘 아침 우리 채널A의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서 감싸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감싸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쟁터가 말하자면 국회 안인데 국회 안의 아닌 밖에서 어떻게 진대주의를 하겠느냐라고 하는데 국회의원이 눈에서 보면 국회만 보이죠? 당대표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 갑자기 원외는 자격이 부족하고 뛸 때라는 사람인 것처럼 그거야말로 진짜 시각이 삐뚤어진 시각이죠. 아니, 원외 인사가 뭐가 문제냐. 그리고 원내는 원내 대표가 있어서 그 일을 다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원외의 능력을 폄훼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에 옹호하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대권 주자들이 자신이 한 전 비대위원장보다 훨씬 더 유리한 지점을 세일지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에 대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자신들은 원 내에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원외에 있는 것 아니냐. 이 부분 당연히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측에서는 반박을 해야 될 텐데 과거에 비대위원장이나 아니면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선된 당 대표들도 원외인 경우가 많았다. 그때도 충분히 역할을 잘 수행했는데 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만 원외이기 때문에 안 되느냐라는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과 20%의 민심 반영대회에서 그분들이 사실 아까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굉장한 정치 고관여자들입니다. 당원들은 자발적으로 돈을 내고 있는 분들이고요. 20% 이렇게 여론조사 응하는 분들은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들이에요. 이분들의 평가를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적극적으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측에서 해명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해명하려면 출마 선언을 하고 해야죠. 지금 출마 선언도 안 했는데 그런 해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주변에서 지금 나와서 저렇게 적극적으로 옹호 의견을 내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 전 비대위원장과 나경원 의원 지금 출마 선언 20일과 23일에 나란히 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출마 선언을 놓고싶 aventuride위원장 측에서 해명을 할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출마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